안녕하세요 자탄샘입니다. 아파트 주변입니다. 진주에 있는 저희집 아파트 주변에 둘레길입니다. 산책로. 이렇게 산책로가 되어있습니다. 산책로 겸 자전거 도로. 여기 한 4킬로 가까이 이렇게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왼쪽에는 이렇게 진주 나불철 입니다. 남강의 지류인 나불철이 되겠습니다. 강가를 한번 볼까요? 물이 상당히 맙죠? 다슬기 주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슬기 채취를 못하게 하더라구요. 얼마 전까지도 천둥오리 떼들이 많이 놀고 있었는데, 외가리와 주름이, 천둥오리 이렇게 강가에 많이 왔습니다. 오늘은 안 보이네요. 많은 눈으로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가에 보면 고기가 엄청 큰 베스들이 놀고 있는게 보입니다. 진주시 이현동에 있는 남강의 지루인 나불천 변을 지금 긋고 있는 중입니다. 자당샘이었습니다.